안녕하세요. 주시타짠 교수입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뭐랄까? 많이 올랐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또 이렇게 땡겨서 보면 많이 올랐고 이렇게 또 땡겨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추가적인 상승폭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건데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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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자, 유상증자하고 급등하죠. 유상증자하고 급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런 하락구간이 나오는 경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끝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즐겨야 되겠죠. 그쵸? 자,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전선이 그동안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행태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제로 액면병합과 유상증자활동,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활동을 통하는데 똑같이 이런 주가의 어떤 하락, 그쵸? 주가의 하락. 그리고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 유상제에 참여했던 이들은 가장 싼 가격의 주식을 가져가고 그리고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내면서 차익을 했다. 이거를 좀 대전제로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중인 분들, 그리고 손실 중인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더, 뭐랄까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일단은 합당한 공고로 올라왔는가라고 해서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구리 가격이 사상 신고치를 돌파하고 실제로 약간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니켈, 금, 구리, 비철금속 이게 지금 상품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면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이 가격이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면서 급락한다고 하면 쭉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다고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은 어디 위치에 와있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따졌을 때 한 80% 이상은 와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사상 신고치를 가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어딘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구리 광산을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는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광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디선가 여러분들 살짝 한번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과거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리튬 가격이 이제 뭐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리튬 광산 이게 천억개 팔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과열 분위기였는데 사실 실제로 주가는 조금 더 올랐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정점의 피난리 이때 이후로 주가가 하방으로 꽂아냈죠. 그러면 지금 이때에 대한 테마와 지금의 이때의 AI센터의 테마 완벽하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항상 오른 주가에서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좋아좋아좋아 이런 영상들만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실제로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임, 그죠? 움직이기 이전에 움직였던 걸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전선 관련주뿐만이 아닌 이런 효선주급, 큰 대형종목들도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룡전기라고 하는 변압기, 변압기 쪽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의 논리에서 움직였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예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우린 어떤 표현을 합니까? 네, 업종. 네, 맞습니다. 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전부 다 끌어올려요. 자, LS 전선이죠. 가온전선, 전선이죠. 자, 뭐 일진전기도 좋고 대한전선도 좋고 대원전선도 좋고 LS에이코에너지도 좋고 자, 뭐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던 KBI 메탈까지도 같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산업의 프레이어. 그죠? 작은 종목들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거는 네, 작은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산업을 이끄는 주체는 조금 더 큰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주체를 딱 보게 되면 야,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수급들이 정말 이렇게 꾸준히 사드리고 꾸준히 사드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유상증자하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죠. 근데 지금도 역시나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소화되는 그 시기 정점을 알리는 어떤 시기에서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업종에 대한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좀 움직였던 부분들 중에서 원전 산업, 원전 산업이에요. 원전 자, 원전은 뭐냐면 이제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이 두산 애너빌리티, 그죠?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 24시간 풀 가동되기 시작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쓸 수 있는 전력 그게 바로 이런 한전 산업부터 두산 애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올 전반적인 산업군이 처음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장의 테마군을 이렇게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중수형주 모두 이제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유상증자 처음 이제 이뤄났을 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이들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최저점에서 청약 끝나고 나서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업종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요정도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장소는 분명히 나온다. 근데 매도 타점을 한 번은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이 AI 데이터 센터는 확산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죠? 전선 관련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을 체크하는 게 바로 선수 플레이어들이 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또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상 하나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인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이타짱 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 수혜주를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정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알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대원전선, 광명전기, 가원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그죠? 현대일렉트릭 전선, 대한전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때 대한전선이 14,300원일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공략합시다. 라는 내용인데 효성중공업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엘러빌리티 역시나 이 최저점에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예요?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결국 뭐냐면 한 요정도 부근 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확대할 때 제가 이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실제로 이때 영상을 좀 더 보게 되면 관련주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대한전선의 매도 타점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 그 이 시작점 오르기 전 오르기 전 오르기 전에 그 업종을 선침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노후화된 원전은 해체를 시켜야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상장 중이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때 우진엔텍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원전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다 드렸죠. 결국 뭡니까? 급등이죠. 근데 우진엔텍 보십시오. 결국은 꿈틀꿈틀 옆으로 기었지만 이렇게 급등 나오죠. 사상 신고깔 가버리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어떤 사이클이 움직일 때 이 고봉의 신호를 알리는 신호는 항상 다음 사이클에 있는 중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 이거입니다. 상승폭에 대한 이 상기치에 좀 와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호반산업은 이때처럼 한증카를 인수했던 것처럼 지분 인수를 한번 할 거예요. 어떤 기업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펀드메이저 에너리스트 출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고요. 자 어떤 기업을 인수하냐면 아주 재밌게도요. 여러분 원전 관련된 종목을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제가 예측했던 대로 급등의 초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유상증자 대금을 가지고 원전 관련주를 하나 인수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AI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전도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기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대한전선 이 과거와 똑같은 유상증자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증카를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큰 종목도 지금 시총에 한 2천억밖에 안되는 종목인데 지분 인수를 합니다. 결국은 점으로 3번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호반산업에게 이제 오랫동안 끌려다녔던 분들이 있을까요? 대한전선 이들의 머리통을 한번 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원전 관련주들의 우진혜택을 이율 수 있는 급등주 이것까지 좀 하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텐데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 절대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아셨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대한전선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예 가격 전략 적어놨구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근데 M&A를 아마 시행할 기업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좀 선택을 될텐데 둘 다 주가는 급등 나올겁니다. 다만 한개의 기업은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거의 한증갈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3배 이상은 단기적으로 급등할거구요. 하나의 기업은 일단 제 원위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공시 나오고 첫 급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은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참고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구요. 자 010 4822 8706입니다. 대한전선을 보유하신 분들 그죠? 오랫동안 손실권에서 유상증자나 두번이 남았고 그리고 액면병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주익수를 줄이면서 주주가치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주주가치 제거받지 못했던 여러분들 있으실거에요. 자 대한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 4822 8706으로 대한구독이라고 보내주게 되면 제가 이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노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우진앤 원전주를 이야기했고 대한전선 이야기했고 이 전선관련주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우진앤텍이 원전주를 이야기했고 대한전선 이야기했고 이 전선관련주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산업의 판을 알면 그죠? 산업의 판을 알리게 되면 이 종목에 빠져드는 투자가 아닌 확산 절차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베스킨라벳 31 이처럼 골라먹을 수 있다는 거죠.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계속 이 종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역시나 대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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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이게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산업의 사이클이 이동되게 되면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락이 바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훼손이 확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확산은 분명히 원전쪽으로 향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 구조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AI 데이터센터 그죠? 온 디바이스 저전력 반도체 반도체의 타픽이었던 이런 8배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도 사실 여기까지 빠진 건 뭡니까? 확산이란 확산입니다. 결국은 힘은 분산되기 마련이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는 투자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주들 전부 다 문자 주시고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채널 주소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교육 내용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엔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이 바로 이 바로 1절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의 주가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이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에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케미라는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던에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케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직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메이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배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네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